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마케팅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고객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가령 식당을 운영하는 분에게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0대 여성입니다. 또는 30대 주부입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만약 당신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타깃 고객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대 여성이 또는 30대 주부가 모두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취미로 동일한 옷을 입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주변을 돌아보세요. 10명이면 10명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대 여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0대 여성, 20대 여성과 같이 연령대로 타깃을 정하고 물건을 파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렇게 연령별대로 타깃을 결정하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개성이 뚜렷해졌기 때문이죠. 현대사회, 비즈니스의 환경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보가 극적으로 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인구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객도 변했고 취향이 다양해지고 욕구도 다양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시대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 막연해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옛 이야기 누군가 바로 그 한 사람 타깃을 명확히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타깃을 좁히는 일부터 하십시오. 비즈니스란 무엇을 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즉 why what when where how 그리고 whom 이상적인 고객을 말합니다. 바로 이 5W1H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로 그 한 사람 타깃을 명확히 해야만 그 외에 5가지 W가 명확해집니다. 타깃 고객을 한정하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속성입니다. 연령, 가족 구성, 직업, 연봉, 주거지, 학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속성 두 번째로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번째로 고민, 문제, 꿈, 목표 지금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문제 지금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망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축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타깃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비즈노 성공실천회원사 중에 자라다 남하미술연구소는 이 기준을 축으로 타깃 고객을 선정해서 성공했습니다. 자라다 남하미술연구소의 캐치카피입니다. 속성 35세 남자아이를 둔 엄마 가치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아들을 미술학원에 보내면 차분해지고 창의력이 자랄 것으로 기대해서 학원을 보냈지만 오히려 산만하다는 평가를 듣고 고민 미술을 싫어하는 우리 아들 남자아이들 미술 콤플렉스는 미술학원에서 생기는 것 아시나요? 자칫 잘못하면 학업 콤플렉스로 이어질 수 있는 미술교육 소책자를 읽으면 산만하던 남하도 집중하게 만드는 미술교육의 비밀이 풀립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